여기 정복해버리자. 조기성. 여기 별로예요? 뒤에서 찍을까, 앞에서 찍을까요? 여기 괜찮죠? 왜냐면 앞에서 찍으면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. 아, 다리 보여야 되는데. 창가에서?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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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이 진짜 잘해요. 잘해요 잘해요. 몸에 비해서 엄청 잘해요. 놀아줘 노래다. 놀아줘. 오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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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미쳤어. 이걸 사귀기도 전에 이러고 있었다니까요. 나 깜짝 놀랬다니까. 나 깜짝 놀랬다. 개잘해요 진짜. 잘하죠? 바록톱을. 들을까. 사귀기. 정 서귀. 으아. 이거봐. 이. 이거. 어머머머머머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ㅋㅋ 아 너무 멋있어 기석아 진짜 잘한다 형님들이 다 반했어 기석이 너무 잘한다고 기석이 형님들 염석제 댄스 선생님 어떤가요?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너무 웃겨 지금 복비리가 쫄았어요 복비리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 이건 또 뭐야? 이거 두개 다 쓴다 성진형 노래다 이거 완전 이거 아니야? 쌩더블 아니야? 쌩더블? 와 미쳤다 진짜 너무 멋있어 우와 저 콤보 졸바 지금 복비리들이 기석이 손가락질 했어요 저기 보라고 이렇게 옆에서요? 어디 옆에서요? 여기? 여기서 찍을까? 이렇게? 가! 여기 괜찮아요? 개 잘한다 네 저거 콤보수 어 간다! 2필 간다 나이스 이겼다 기석아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어 더운 어 에스네 어? 힘들어 또 있어? 마지막 마지막 또 있어? 네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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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 안 들려요 김석아 삼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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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줄까? 어? 삼성기 틀어줄까? 아 네 그 다음에 여기 틀어줘? 5개 이랬어 X4 이거 확인해 왜 자 일어났어 길고 전 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구 앞에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구 앞에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구 뒤로가요? 뒤로가요? 어 그래요? 너무 빨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. 와 이거 어떻게 아냐? 나는 손으로도 못하겠다. 와 미쳤어. 네 사귀기 전에 본거죠. 왜왜왜왜. 왜그래. 왜왜왜. 지났어? 아니. 근데 왜. 체력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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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괜찮아? 네. 휴지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. 아이고. 어떡해. 진짜.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대요. 내가 샤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형님들이 샤워하고 보자. 아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져가지고. 아 진거야? 어 마지막에. 아 진짜? 어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. 나는 악 이래가지고. 무릎무릎 나간 줄 알았네.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. 아 그래? 체력 이슈 이제. 아 근데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 형님들이 다 놀랬다니까. 아 진짜요?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. 그래도. 스타 BJ 치고는. 잘하는 편이죠. 내가 말했거든. 사귀기 전에. 나 데리고 오락실 가가지고 펌프 보여줬다고. 그때는 다 체력이 좋았는데 일로와요. 그때는 진짜 좋았지.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지. 그리고 막 한 번 더 하고 막 그랬잖아. 내가 좀 숨 좀 돌려. 후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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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좀 돌려. 머리가 다 젖었네. 제혁이. 박재혁이 형님도 잘한대. 제혁이 형? 제혁이 형 나한테 안되지. 아 그래? 나중에 대결 한 번 되시죠. 그러게. 30대의 자존심 보여드립니다. 30대. 제혁이 형님도 30대 아니야? 난 초반. 후반. 아 그래? 초반 두 번. 땀 좀 봐. 어떡해. 아 오늘 너무 근데. 오늘 많이 했다 오늘. 응.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. 형님들 때문에. 진짜. 진짜 많은. 진짜 사랑 받았다 오늘. 이거 봐 땀 좀 봐. 우와. 어 하여튼. 하여튼. 세수 좀 해야겠다. 진짜. 하당실 같은데. 형님들 재밌으셨나요? 오늘. 아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기석이 펌프 실력 어때요? 기본은 했죠? 네. 기본 이상이지.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. 집가서 원래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안 할게요. 네? 왜냐면은. 웬일이래? 오늘 약간. 오늘. 집가서도 방송하면. 진짜 메딕이한테 그냥 김밥만이 많습니다. 그러면은. 여러분들 기석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. 감사합니다 형님들. 오늘 진짜 많은. 또. 후원도 해주시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. 물 좀 먹일게요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. 내일 그러면은. 내일 다들 뵙겠습니다. 오늘 메딕이랑. 다음번에 또. 재미나게 한번. 계획해가지고 해볼게요. 메딕이가. 다음번에는 올리브영을 가볼게요. 알겠습니다. 올리브영에서. 기석이 머리 좀 세워줘 볼게요. 들어가 볼게요. 안녕. 안녕. 아이고.